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불면증을 고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빠진 게 있거나 약간 더 강조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추가 설명을 오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불면증에 대한 해소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그러고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제가 다시 강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까먹은 것 같아서 다시 방송을 합니다. 진짜 제일 불면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면증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잠을 못 자서 죽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피곤하기만 할 뿐이죠. 물론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차사고가 나서 죽을 수는 있지만 자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잠을 못 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불면증이 낮에 잠을 자게 만들거나 피곤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 잠을 못 잔 것 때문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미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는 불면증으로 인해서 피곤하게 만든다. 그것뿐이니까 결국은 자기가 운전하면서 졸음운전 안 하시는 분 빼놓고는 뭐 졸린 것 뿐이니까 너무 이 불면증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불면증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인데 자 그럼 까루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밤에 못 자가지고 그러면 밤에 낮에 피곤한다. 그러면 특별히 해야 되는 일이 없으신 리탈하신 분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야 또 되는 분이잖아요. 만약에 젊은 사람이 그랬다. 내가 내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잠을 못 잤다. 그럼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일 입사 시험을 보는데 아니면 인터뷰를 보는데 잠을 못 자서 망쳤다.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불면증에 많이 시다리는데 그런 분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낮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하는 일 없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게 불면증에 대해서 더 큰 타격을 오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오늘 밤에 한 시간 두 시간 자면 어때? 내일 저녁에는 잘 수 있으니까? 어차피 오늘 밤에 한 시간, 내일 밤에 한 시간, 그 다음날 한 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잠을 자기 때문에 아 뭐 지금 안 자면 나중에 잠이 올 때 자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가장 중요하다.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제가 꼭 그 말씀을 다시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침실에서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실에는 잠을 자러 가서 누워서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에요. 물론 불면증에 문제가 없으신 분은 다른 걸 해도 되겠지만 지금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진짜 잠을 자러 가서 딱 누워서 바로 자는 그런 공간 누워서 뒤척뒤척 한 시간 있으면 안 돼요. 5분, 10분 있다가 내가 왜 잠이 안 올까? 나 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나와서 거실에서 다른 일을 하시고 잠 졸릴 때 다시 가서 거기는 잠만 자는 공간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비디오를 많이 만들었는데 유튜브로 환자분들 중에서 꽤 여러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다투초 유튜브 보니까 다투초 유튜브 너무 좋은 게 많더라면서 밤새도록 누워서 침실에서 이렇게 하고 봤대요. 아니 밤새도록 이거 보면 안 돼요. 침실에서는 이거 보지 마시고 보시려면 바깥에 나가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모니터가 굉장히 밝은 빛을 내 눈으로 직접 투과를 하기 때문에 밤에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TV라든지 밝은 빛이 나의 눈을 정면으로 때리는 그런 것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면증 있으신 분은. 그래야 좀 더 잠을 자는데 사이클이 맞춰지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작년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유니버시티의 콜로라도에서 사람들을 발란티어를 데리고 로키 마운틴에 가서 이런 햇볕을 인공적인 불빛을 하나도 안 보고 자연적인 햇볕만 보면서 생활을 하게 하니까 그 생체 리듬이 3일 4일 만에 돌아오더라.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면의 불면증은 3, 4일이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사분들도 하는 거예요. 저만의 요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면증에 대해서 다른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 비슷한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했느냐에 차이지 컨셉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보고들을 봐도 3일 정도에 사이클을 맞추려면 햇볕이나 빛에 대한 것들 때문에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 잠자는 사이클이 망가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밤에는 빛을 직접적으로 눈에 받는 것을 삼가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TV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술을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는 술을 마셔야지 된다.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술을 마시니까 역시 잠이 잘 오더라.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술을 드시면 잠을 자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수면을 하는 동안 우리가 웨이브 뇌파를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고 주무신 분은 잠잘 때까지는 짧았지만 그 수면의 질이 나빠서 그 피로가 충분히 풀릴 수 없는 잠을 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술 마시고 잘 주무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꼭 술을 되게 좋아하시지 않는데 그렇게 잠을 자기 위해서 꼭 드신다 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늘어나더라도 그것도 적응하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는 수면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더 깨운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였는데 제가 뒤로 잘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엊그저께 오신 환자분 며칠 전에 오신 환자분들이 또 그 케이스였는데요. 70세 되신 분이었는데 자기는 잠을 너무 못 잔대요. 5시간밖에 못 잔대요. 자 제일 처음에 5시간이 아니라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잠을 10시에 주무신대요. 10시에 주무셔가지고 새벽 4시 정도에 깨신대요. 아니면 10시 11시. 그래서 5시간에서 6시간밖에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라고 수면제를 달라는 거예요. 자 70세 노인분이 5시간에서 6시간 주무신다? 그거는 충분한 수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70대에 8시간 주무시셔가지고 깨운하게 잘 계시는 분은 축복받으신 분이시고 5시간을 주무셨는데 깨운하시고 일상생활이 된다면 그분도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5시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5시간을 주무시고 굉장히 힘들고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5시간만 자고 모든 생활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5시간 이상 자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보통 지난 제가 LA에서 개업을 하고 나서는 많은 날이 2시간 3시간 잔 날도 굉장히 많았고 보통 4시간 5시간을 자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7시간 잘까? 한 달에 서너 번 7시간 잘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활 다 되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낮에 너무 피곤해 한다면 계속 수면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아냐? 그런 사람들은 주말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말에 12시간씩 자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중에 잠이 모자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말에도 그냥 5, 6시간 아니면 7시간 정도만 주말에 자고 낮에 주중에는 5시간 자면서 아무런 피곤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수면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스터디도 있어요. 밤중에 일하시는 분들은 수명이 짧다. 하얼드어택이 많다. 그런 보고들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이 리듬의 문제 그 설케디언 리듬 잠자는 수면의 리듬에 대한 문제인데요. 햇볕을 보고 빛에 대한 리듬이 있는데 그런 설케디언 리듬을 파괴하고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자게 되면 굉장히 우리 몸에서 그 인플라메이션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좀 더 빨리 오고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 비만해지고 피로가 더 많이 쌓아있고 피로가 더 많이 쌓였다고 했잖아요. 충분한 잠을 5시간, 6시간을 잤더라도 사이클이 엉망으로 됐기 때문에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수면의 질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불면증의 그런 분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밤에 일하시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 친척분도 몇십 년 동안 밤에 일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비만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중관리 운동을 해서 건강관리 그런 것들이 좀 더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서 그만하고 일단 70대 아니면 60세에서도 5시간이 자신한테 충분할 수 있다. 30대,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수면이 조금씩 짧아지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세가 드셔서 나는 예전에는 7시간 잤는데 요즘은 5시간밖에 못 잔다. 그렇지만 생활은 된다.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걸리고 불면증 때문에 스트레스 다시 받고 이런 사이클이 되니까 절대로 수면을 못해서 죽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오늘 못 자면 내일 내일도 못 자면 모레는 반드시 나에게 졸림이 올 거다. 걱정하시 마시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 수면 이야기 말고요 제가 비디오를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편집을 한번 제가 15분짜리 편집을 해봤거나 10분짜리 편집을 해보면 5,6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만들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 이런 거는 환자분들께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원고를 써서 방송을 하려면 이게 며칠이 걸려요. 원고 쓰는 데만 해도 그걸 정리를 쫙 해서 하려면 그리고 편집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나는 거 바로 구구절 구구절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약간 다소 길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유튜브에서 짧게 간략하고 정리된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하는 포인트는 하루하루 제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포인트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 거를 따라오고 제가 당뇨에서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는 보충설명 이쪽에서 하는 하고 이렇게 해서 들으면서 간혹 환자분들께서 저에게 여기에 대한 리스판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뭐 이런 거를 추가 설명해달라 이렇게 되면 제가 바로 하는 그런 스타일의 유튜브이기 때문에 앞뒤가 조금 엉성하고 길이가 좀 길고 그런 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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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